이거 만든다고 거실에 연탄 피우는 분들 많으시죠? 이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갈아 만든 배 340ml 두 캔 넣어주고 설탕 4큰술, 식초 8큰술, 간장 100ml, 참기름 4큰술, 마늘 4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앞다리살 2.4kg를 양념에 섞어주고 대파두대 썰어놓고 2시간 이상 재워줍니다 중간 불로 국물은 쩔여주고 토치로 국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구워줍니다 이젠 집에서 연탄 피우를 없으시겠죠?